저는 오늘 남대문 시장에 왔습니다. 카메라 만들어왔어요. 저도 사진 더 잘 찍고 싶어요. 사진을 찍고 싶다고? 저는 사람들 찍는 거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. 하늘이 저건 뭐예요? 저거 하얀 색깔? 어 들어갈래. 안녕하십니까. 저 하얀 색깔 예쁘게 생긴. 저거 필름 카메라예요 저것도? 진짜 예쁘다. 이거 스위치고요. 이거 고장 나면 어떻게 해요 술이? 저희한테 오시면 돼요. 후보원. 저 라이카 거 미니X? 여기 미니X. 여기 저희가 들어있는 거. 어 있네. 왜 이렇게 구하기가 쉬워. 이건 미산품입니다. 이거는 원래 인터넷으로 직구해서 사야 하는데 여기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. 얼마예요 이거는? 가격이요? 가격은 90만 원. 90만 원. 아 이걸로 살까? 제가 사려고 했던. 이거는 얼마예요? 20만 원. 이것도 사고 싶은데. 이거 예쁘죠? 이거 두 개 주세요. 네. 왜냐하면 진짜 사고 싶었던 거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. 이거 두 개 주세요. 아 내 돈. 왜 이럴 줄 알았어 내가. 이렇게 산다고? 저 필름도 같이 사려고요. 김찬이 필름 두 개만. 아니요. 더 있어야 되는데. 10개로 주세요. 흑백 필름도 있어요? 네. 그것도 하나만 주세요. 두 개? 아 내가 이래서 안 한다고 했죠. 진짜. 안 된다니까요. 저는 카메라 사면. 어제도 마트 갔는데. 이제 마트 못 가. 이제 마트 못 가. 펑펑 쓰는구만. 너네 너무 귀엽다. 친구들 사이좋게 지내.